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 음음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죠? 오늘은 복습 시간! 예전에 공부한 현재 시제의 과거 시제 중 다양한 시대의 음음문 부정문을 퀴즈로 풀어볼 건데요. 풀다 보면 매우 헷갈려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다 풀면 아, 나의 기초 실력이 탄탄해졌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맨 끝부분에 모든 시제의 음음문 부정문 만드는 꿀팁을 정리했으니까 꼭 머리에 콕콕 넣어두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나는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아 정답은 1번 좋아하지 않아 현재 시제 좋다, like를 부정할 때는 like가 일반 동사이니까 앞에 don't를 붙이면 됩니다. I don't like spinach. I don't like spinach.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것도 확인하세요. 2번 잭은 지금 일하는 중이 아니야 정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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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뭐 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아 현재 진행 부정문인데요. 현재 진행 형태가 뭐였죠? 바로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ing였죠?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었더라? 맞아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는데요. is not을 줄여서 isn't라고 써줍니다. 3번 너는 어제 축구를 했니? 정답은 뭘까요? 바로 1번인데요. 뭐 뭐 했니? 과거 일에 대해 물어볼 때는 바로 did를 문장 맨 앞에 씁니다. did you play soccer yesterday? did you play soccer yesterday? did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play를 쓴 것도 확인하세요. 4번 너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니? 뭐 뭐 한 적이 있니?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묻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형태는 have 플러스 pp have를 맨 앞에 써주면 됩니다.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뒤에 동사는 win의 각오 분사형으로 won 이라고 쓴 것도 확인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너는 학교에 있니? 정답은 1번 왜 뭐 뭐에 있니? 상태를 물어볼 때는 비동사를 쓰자. 비동사가 있는 음음문에는 비동사만 맨 앞에 써주면 되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비동사로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거 따로 없어요. 만약에 do you are you 아직 헷갈리신 분들은 이참에 위에 영상 보시면서 다시 복습 한번 하고 오세요. 자, 어때요? 우리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요. 머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음음문 부정문 만드는 법 크게 딱 네 가지로 정리두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비동사가 있을 때 음음문은 비동사만 맨 앞에 쓰면 되고요.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뭐 뭐 하니 라고 물으면 두 나 더즈를 쓰는데요. 너즈는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써요. 그리고 뭐 뭐 했니 과거로 물으면 주어에 상관없이 디드를 쓰면 됩니다. 부정문도 같아요. 안 해 라고 말하면 일반 동사 앞에 don't나 doesn't를 쓰는데요. doesn't는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쓰고요. 안 했어 라고 과거로 말할 때는 일반 동사 앞에 didn't를 씁니다. 세 번째 문장이 have 플러스 pp에서 have는 척척 박사라고 있죠. 음음문이면 have를 맨 앞에 쓰고요. 부정문이면 have 다음에 not를 붙이면 됩니다. 네 번째 조동사가 있을 때 will, can 이런 게 조동사인데요. 음음문이면 조동사를 맨 앞에 쓰고요. 부정문이면 조동사 다음에 not를 붙이면 됩니다. 아 어때요? 아직도 헷갈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영작도 하고 따라 말하기 연습도 해보면서 또 복습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공부 끝! motherfuckin' 아멘